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도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오늘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선생님한테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좀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아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정말 너무 설레는데? 아 좀 너무 앞은 좀 부담스러운가? 살짝만 뒤로 갈까? 안녕 어 안녕 좀 어색하네 그러게 이름이 뭐야? 나 성민이 아 안녕 성민아 나는 순영이야 순영이구나 오케이 반가워 그러니까 앉으면 돼 아 그래?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오는 거였구나 넌 어디 학교에 있다 왔니? 아 나는 원래 예고에 있다가 아 아 좀 예술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 아 네 고맙다 선생님 아직 안 왔지 어 선생님 아직 안 왔지 저 친구야 아직 시간 넉넉한데 아 나 일찍 왔구나 어 되게 일찍 왔어 넌 이름이 뭐니? 아 쟤는 부승관인가 보다 부석진이네 어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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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이름이 뭐니? 나 이찬이라고 너 외자구나 어 나 외자야 야 신기하다 혹시 찬이 빛날찬 맞아? 어 맞아 맞아 어색하지 그래도 처음 봐서 좀 어색해 그래 아직 우리 친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민아 순영아 아 성민아 우리 위이라고 불러도 되겠니? 아 영이라고 해도 되겠니? 영아 아 이름이 권순영 어 권순영이야 반듯한 학생이 눈썹 스크래치라고 난리네 아 이거 어디서 배우면 버르장머리야 원래 저거 알죠? 와이셔치 안녕하십니까 아 야 원래 성격도 9번 했다 1번 했다 왜 문을 너무 세게 오니까 아이 되게 약하더라고 근데 왜 셔츠 안 했냐? 내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니 묻자 아니 안 그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안 그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어 일단 너 앉고 싶으면 자리에 앉아 여기가 뭔가 중심지 같군 여기로 앉겠어 나도 사실 맨 앞이 좀 부담스러워서 좀 뒤쪽으로 왔어 그리고 사실 키 큰 친구들이 뒤에 앉거든 얼른 앞으로 가 아 찬아 너 자리 저기인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야 반갑다 아 이름이 뭐야? 난 조슈아 아 조슈아? 어 이름은 홍지수인데 조슈아야? 아 내 예명 아 너 지금 래퍼라며 아 이제 MC 조슈아야 아 이제 MC 조슈아야 야 그러면 래퍼만 보여주면 안 되냐? 그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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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힙합 체스야 이거 아 힙합 체스야 이거 아 힙합 체스야 너 인싸지? 아니 아니야 나 되게 내 생각 안 보여 너 인싸야? 진짜 이걸 어쩔티비 야 랩 박박 잘해 박박 잘해 아 진짜 오늘 완전 힙합 아 어쩔티비 어 야 반갑다 어 어 야 이름이 뭐니?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야 말 놔 아 서서히 말 놓겠습니다 친구한테도 말을 잘 못 놓는구나 오 오 디카프리이다 야 안녕 진짜 설정 뭐야 디카프리 언제적이야 나도 하고 아 이게 몇 년 전 건데 아직까지도 이름이 뭐야? 최한솔리 형 아 한솔리 어 어 야 안녕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노잼의 향기가 안녕 너 이름이 뭐야? 나 원우야 야 되게 부드럽다 뭐야 나 성시경 성시경 씨인 줄 알았어 알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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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성현이도 뭘 웃어 야 야 야 야 야 야 너 여기 아니야 다른 반이야 이름이 뭐냐고 안녕 근데 진짜 이름이 아니야 민규라고 해 민규라고 해 너도 약간 모델 같다 키 크고 멋있다 고마워 천장에 머리 닿았어 아까 농구 혹시 농구 좋아해? 멀디 아니 난 배구 센서 하려고 배구 시험 거 같냐? 알아서 할게 그건 민규 잘생겼다 되게 고마워 고마워 진짜 멋있다 진짜 누구야? 아르바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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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빛나 야 애들아 요즘에 애들 그런 노래 몰라 뭐? 요즘에 뭐였다 요즘에 뭐야? 야 안녕 너 이름이 뭐니? 아 내 이름은 윤장환이라고 야 너는 몇 년이 찍는데 카메라 이렇게 등길 수도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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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나저나 얘들아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그래 우리 이제 같은 반 학년이 됐으니까 잠깐만 근데 자리는 이게 확정이야? 뭐 선생님이 왔으면 바꿀 수도 있고 뭐 안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왜 선생님이 안 오냐? 그니까 잠깐 나 망 좀 볼게 숨어 있던 것처럼 안 와 아직 없어 없어 얘들아 나 화장실만 화따다 하하하하 야 너 보러 갔다니 쌤 오시기 전에 갔다 와야지 화장실부터 다녀올게 왔다 와 왔다 와 화장실 저쪽인데 아 좀 말이 급한가 봐 아 근데 지윤이는 첫날부터 마이를 안 입었네 조끼라 아 불편해서 이 학교가 좀 자유리야 아 자유리야 여기? 야 자유리겠지 니 머리를 봐봐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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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선생님 오신다고 어 선생님 목걸 한번 들어보세요 어 어 어 찬아 일로 와 야 발자 소요 야 저 저 소야 뭐야 반갑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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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번에 너희들의 담임을 맡게 될 이승응이라고 합니다 아 고마워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이름을 한번 불러봐야겠지 네 네 근데 찬이가 지금 화장실 갔는데 안 오고 있는데 어떡하죠? 걔는 내비둬 내비둬요? 알아서 올 거야 1번 최승철 예 대답 크게 해 예 예 2번 윤정한 네 3번 홍지수 네 4번 왠전허이 교환학생이에요 교환학생 아 뭐 그럴 수 있지 5번 권순영 네 전원우 네 이지훈 예 김민규 네 서명호 근데 보통 이거 처음 보면 다 해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나? 맞아요 교환학생이고 몰라 몰라 선생님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난 다 상관없어 그냥 그래라니 하는 거야 이성민 네 네 선생님 부승관 네 최한솔 예 백이찬 화장실 갔다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초면이니까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실 텐데 내 수업은 좀 달라 보통 수업 50분에 쉬는 시간 10분이지 나는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자 수업은 10분 10분 아 근데 너무 똑같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15분은 50분 그 교실 제일 안 좋으신 안 좋은 선생님 다시 한 번 말할게 네 내 이름은 이순웅이야 선생님 미술쌤 미술쌤은 아니시구나 선생님 어떤 과목 맡고 계세요? 나는 뭐 뭐 다양한 거 하고 있어 뭐 역사 쪽도 하고 있고 그냥 깔짝깔짝 됐는데 아무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와 좋다 쌤 너무 좋으시다 자 그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다른 거 많이 안 할 거야 우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 아 좋습니다 쌤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우리 1번 저기 누가? 최승철? 자기소개를 제대로 한 번 해줘 아 긴장돼 응 뭐야 안 하고 안녕 안녕 어 난 최승철이라고 하고 난 대구에서 왔어 오 중학교는 대구에서 다녔고 어 이제 여기로 전화가 오게 됐는데 전화가 온 이유가 뭐야? 가수의 꿈을 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으면 끝 축하해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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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윤정은? 네. 너 나와서 해봐. 안녕 얘들아. 나는 윤정한이라고 해. 반갑다. 어 나는 에브라토에서 이제 에브라토가 뭐야? 에브라토 내가 전에 살던 나라. 어 나 들어봤어 들어봤어. 나는 10년 꿇었어. 어? 야 이거 몇 년 꿇었다는 표현도 좀 오랜만에 들었지? 진짜 아잖아. 그러면 너 지금 몇 살이니? 난 지금 이제 27살. 형이라고 불러? 아니면 친구해? 아 그냥 친구하자. 그래. 우리 같은 학년이니까. 오히려 좋아. 어 잘 지내줘 얘들아. 그래 그래 그래. 형들도 나와. 야 야 야 아까 걔 안. 래퍼가 꿈이라는 거잖아. AK 조슈아. 래퍼가 꿈이란 거잖아. 아니 형 난 조슈아라고 하고. 아 홍지수야. 근데 아까 AK 조슈아고. AK 조슈아. 래퍼가 꿈이면 너가 쇼미더머니 나가서 할 벌스가 있어 혹시?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 에이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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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앉아있지 말고 춤춰. 야 아니 저럴 때부터 발성이 딱. 너무 좋다 발성이. 야 훌이 되게 꽂힌다. 야 앉아있지 말고 춤추게 생겼는데? 야 춤 잘 춘다 너. 권순영. 네. 얘들아 안녕. 안녕. 나는 권순영이라고 해. 반갑다 야. 안녕. 아 끝이야? 내성적이구나. 안녕 얘들아. 안녕. 나는 원우라고 해. 1년 동안 잘 부탁한다. 아 그래 온우야. 와. 이재윤. 제 운동부래. 아 그래서 교복을 제대로 안 해겼나? 이거 교복 제대로. 잘 어울려. 모든 걸 설명해 주시네요. 안녕. 난 이재윤이야. 하림예고에 다니다가 여기로 전화고 오게 됐어. 왜 전화 갔어? 마석고등학교에서 한번 다녀보고 싶었어. 마석고가 끌리는 이유. 다섯 가지. 오자 토크로. 이만 가볼게. 서명어도 교환학생이니까 이성민. 네 선생님. 아 민아. 제일 시끄럽다네요. 안녕 얘들아. 아 안녕 민아. 나는 이 학교에서도 반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안타깝다. 조화로운 반을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 아 그래. 열심히 해보자. 그래. 어 김민규. 반장은 내 거야. 김민규. 나는 민규라고 해. 김민규. 얘들아. 김민규. 더블웨이라고. 김민규. 얘들아 더블웨이. 너 햄버거 쏠 거야? 먹고 싶어 해서 다 말해 알았지? 너가 반장해라. 어 나는 몬스터 워퍼 넌 들어가고. 몬스터 워퍼. 그리고 승관. 근데 쟤는 처음부터 너무 예민한 거 같아. 다 시비 걸고 다니고. 야 쟤 배드민턴 부 아니야? 아 배드민턴. 영재 배드민턴이잖아.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잘 쳐가지고. 아 배드민턴 좋아하는 애? 아 배드민턴. 아무튼 나는 부승관이야. 흉도로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 되도록 할게. 와 좋다 좋다. 잘 부탁해. 잘 부탁한다. 최한솔. 네. 오 야야야. 오 포스 있다 얘. 안녕. 안녕. 난 최한솔이라고 해. 어 난 축구부야. 오 축구부였어? 너네 그 이강인 선수 알지? 어 알지 알지. 나랑 같이 축구했었어. 야 그럼 너 드리볼 잘해 드리볼? 지금 미안해 드리볼은 뭐야? 드리블. 드리블이라 해? 드리블. 너도 축구 진짜 못하는구나. 야 야 야. 보여줘. 야 야 야 야. 우와. 마르셔유? 마르셔유턴? 사폭 아니지 사폭? 사폭? 어 사폭. 사폭.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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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사폭. 뭐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한솔이까지 다 했는데 2차. 찬이가 없어요 지금 쌤. 이찬 어디 갔어? 선생님 한번 찾으러 갔다 오세요.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자유라스 빼. 떠들지 말고. 기분이 바빠 보겠다. 어 왔다 찬이. 야 찬아. 야 어디 갔다 왔어? 쌤이 너 찾으러 갔어 지금. 나 찾았어? 일로 일로 일로. 자기소개 한번 해 그냥. 아 자기소개 해야 돼? 나는 이찬이라고 하고 익산에서 왔어. 야 근데 여기까지 왜 왔어? 내 꿈을 펼치고 싶어서. 너희 꿈이 뭔데? 내 꿈은 멋진. 아주 멋진. 조사가 되는 꿈이야. 앞으로 잘 친해져 보자. 어 반가워. 너의 꿈을 이루길 바랄게. 근데 쌤 안 오는데 우리 뭐 해야 되지? 기다리고 있잖아. 쌤은 또 왜 안 오시는 거야? 야 찬아 네가 쌤을 찾으러 갔다 와. 조용히 갔다 뭐야. 신신한 총 아니야 이제? 들어오시겠지. 자 집에 가보겠습니다. 아 좀 뭐랄까. 깃발려요 벌써부터. 얘네들이 좀 시끄러운 거 같아요. 학교 분위기가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게 저랑 좀 많이 안 맞을 거 같아요. 일단 반장으로서 되게 애들 분위기도 좋고 좋은 밤이 될 거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니까 저 화장실 화장실에 있는데 불러주셨는데 아무튼 좋아요. 쌤은 또 뭐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저는 그 래퍼 친구 어 이름이 홍지수 지수랑 작곡하고 싶어요. 옆에서 재밌는 랩을 해줄 거 같아요. 쉬워? 네 멋있어. 영어 잘해가지고 멋있어. 좀 알려달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정하니 갖고 하고 싶은 친구는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안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승관이요. 저는 부승관 친구가 좀 처음 보는 새학기고 처음 보는 날인데 너무 예민해서 왜 저렇게까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부승관. 왠지 모르게 뭔가 많이 바텠던 거 같아요. 네.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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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았어? 너 우세형 우산이야? 우산이다! 잘 가! 승관이잖아 이 형한테는 거잖아! 승관이는 우산이네 나도 우산 이거 조금 해보다가 실패하면 우리 그냥 책상 탁구나 하자 그래 그럴까? 탁구나 할까? 그래! 그거 알지? 책상 몇 개 붙일 거야? 우리 제주도에서는 원래 네 개 네 개? 우리는 두 개로 했거든 그냥 딱 조그맣게 너무 좁다 근데 네 개로 할까? 네, 네 개로 하자 가자 적당할 거 같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세븐틴 배 책상 탁구 가겠습니다 레디 고! 혹시 스킬 써도 되나요? 킬 써도 되나요? 스킬? 이거 서브게임인가요? 아 서브게임 오케이 오케이 서브게임 1 대 0 1 대 0 5점 대기 가겠습니다 5점 대기 인류가 조금 더 뭔가 무색한 거 같은 안 맞습니다 지훈아 이제 오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2 대 1 들어와 몇 점 내기죠 이거? 5점 내기죠 아 4 대 2 그럼 민규 서브로 가볼게요 민규 서브 아 4 대 2 4 대 2 4 대 3으로 해줄게요 근데 서브가 서브가 잘못됐어요 서브 잡아요 잘못됐어요 4 대 3으로 해줄게요 그래 해보세요 어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 어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 아 4 대 4 됐어요 듀스 듀스 지훈아 난 널 응원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5 대 4 끝난 거 아니야? 5 대 4 주스 아 주스 아 주스 주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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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3대3. 3대3. 아 진짜. 오케이. 4대3 호시. 순영아. 순영아 집중해 집중. 저기요.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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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4대4. 순영이 잘한다. 5대4. 엣지. 저게 너무. 우와. 잘했어 잘했어. 좋은 승부였다. 잘했어 잘했어. 야 멋있었다 멋있었다. 한솔이 대 승철이야? 오케이 서브게임. 오케이. 생각보다 이야. 오 1렴. 1렴. 아 1렴. 오 뭐야 광양이 틀려. 야 저렇게 무덤덤 하면서 좀 방향을 줄 거라는데. 무덤덤 하면서 방향을 줄 거라는데. 무덤덤 하면서 방향을 줄 거라는데. 3의 4의. 무슨 3의 1렴? 1렴? 1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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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넘긴 거야. 서브 미스. 서브 미스. 네트는 서브 미스.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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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이. 아 한솔 잘한다. 오. 나이스. 우스 엄마 너 최승선에 탈락. 나 운동 보라니까. 아 예. 저구만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와 잘 치네. 가겠습니다. 어흐. 아아아 아아 이거 쓰는 거 어때? 더블윙? 어 오케이 난 더블윙으로 가겠어 바꿔줄래? 난 더블윙으로 가겠어 제가 보다 높겠지 야 원우야 너 진짜 원우 킹만 내 진짜 못하네 김탄진 오 엣지 3일 3일 자 여기서 엣지란 모서리에 맞고 살짝 비껴 스스로 엣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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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금 2점 남은 상황 와 4,2 4,3,4,3 아 스카이 서브 해보고 싶은데 해 다이저 스스로 엣지하네 오 승관이 있어요 나 나 기대하고 있어 나 죽음이 있어 너 죽음이 있어 승관이 찬이랑이다 부전승 아닌가? 아 그럼 찬이가 부전승인가 그래 찬이 부전승해 고마워 비스야 헌줄 내줘 쟤 자꾸 구기 종목 잘하는 척 하니까 그래 야 집발봐줘 아주 코를 뭉개줘 쟤 좋아! 내가 만들어줬네 쟤를 우와! 오! 우와! 쟤를 만들었어! 야 아이템 묻다고? 진짜 저 형도 약간 좀 이렇게 미쳤어 약간 자기 능력이 희매해 서브게임! 몇 점으로 가는 거예요? 오잡 오잡 몇 점으로 가는 거예요? 오잡 오잡 와 나 진짜 안 써가지고 와! 와! 스킬 써도 되죠? 아 이게 뭐 어떤 총률이 날씨도요 수와미스 2번 1점 아 보수미스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와 승관아 제발 이겨줘 아! 1대 형! 지지율도 아! 아까 그지율이였어 아까 세 번 했잖아 꼭 이렇게 못한 애들이 형기가 아니라고 아니 근데 승관아 승관아 잘 못한다고 1대 형! 야 분말해봐 잘한다며 줄게 2대 형 2대 형 아 2대 형 2대 형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한 애들이 큰일이 된다니까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야 진짜 드럽게 못한다 드럽게 못해 승관이 갈게요 승관이 너무 못한다 진짜 아! 3대 형! 3대 형! 아 왜 이래? 너무 못하잖아 3대 형 선수 바꿔주세요 갈게요 아 근데 특히 생일이 듬뿍 터는 있죠 오오 나이스! 오케이 3대 1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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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우! 나 뭐 잘못했니? 내가 뭐 잘못했니? 어 이거 뭐지 anlat 왜왜왜왜왜? 어 이런 거 방해만 하면 아니! 이런 거 방해만 하면 아 진짜 얘네 정리с 다음 대 2 다음 대 1 다음 대 2 가자 가자 1. 1. 오 나이스!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랠리 대박! 와우! 4대 2! 4대 2! 멋있어! 야 시영아 잘한다! 대박이다! 너무 잘한다! 정말라 아직 남았어! 시영아 탁구 잘하네! 나이스! 나이스! 저 소리 봐! 나이스! 시영! 우리 일 끝났어! 조슈아 만날 수도 있어! 봐봐 승관이가 좋아해! 아 나 고잉해서만 못한다고 구기정우! 두번째 경기! 지훈! 정한! 1대 0! 서브게임! 아 서브게임! 오케이 1대 0! 은정은 떨어져!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거 다시 돌아오게 한 거야! 집중해야 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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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브가 아니잖아! 야! 야! 어! 서브 미스! 3대 0! 오케이 3대 0! 아! 3대 1! 제대로! 와! 오케이! 3대 2! 아! 넣어준단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1대 3! 간다! 우와!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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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공신술술! 스킬 열었잖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스킬 열었잖아! 야 이건 아니야! 제술술은 한 번만 가능해! 아 한 번만 가능해 알겠어! 그럼 다른 스킬 가능한 거야? 어! 뭐! 다른 스킬이 가능해! 말 말해서! 끝! 말 말해서! 끝! 첫 만수! 우와! 지금 가기! 대박이다! 너무 무섭다! 자 다음 선수! 한솔 성민! 한솔 성민! 야 이제 이 세븐파이널부터는 아예 그냥 약간 스캡 파는 아 그렇게 가야 장르 없어져 서브게임 서브게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내가 낚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1대 0! 네 형 1대 1 레스터브인가? 어! 레츠고 레츠고! 오오 어? 너 진짜 잘한다 2대 1 스킬을 쓰면 실적 아니다! 2대 1 1대 1 나야? 어 동이 형 형 수술 이름을 정해줘 오케이 블러스트 버스트야 블랙버스트? 아니 설마 그걸 쓴단 말이야 벌써 여기서? 아직 정규 승도 안 했단 말이야 아니 하지만 여기서 써야지 이길 수 있어 그래 블레스트 버스트! 아잇! 우웅! 독수리! 우웅! 아니 REAST! 언제? 언제? 또 라인을요! 버스트! 야 정휘다! 넷! 스프레스abil 길어. 걸려서 지금... 아 근데 이 스킬의... 블라스트버스는 스터블에 넣어! 그거야! 미친한테도 넘어가나. 뒤에서 보니까 볼까 없다. 야 너도 스킬 한 번 써봐 너도 아마 최고의 기술을 담기자면 이성맨을 이기지 못할 거야 내 스킬 이름은 아이언맨 아이언맨 이겼어 아이언맨을 그냥 점수를 얻을 수 있어 나 갑자기 형 타봐 이걸 보고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그래서 몇 대 몇이야 하나 내가 사지 라스트 성민이 승 굿게임 굿게임 진짜 신기하게 온 줄 알아? 진짜 이쪽에 있는 사람만 이겨 어? 아무도 저쪽에 있는 사람도 없어 내가 한 번 여기로 가볼까? 야 다음 홍지수 너 뭐 공장 왔어 빨리 해 아 잠시만 잠시만 양면으로 바꿨어 백핸드에도 백핸드에도 잘 가 잘 가 스패스 야 돌봐 도발까지 잘 가 스패스 잘 가 스패스 야 돌봐 도발까지 잘 가 스패스 미쳤어 도발까지 하네 아 1대형 아 1대형 왜 1대형이야? 아 시작해 지금 굿바이 굿바이 시작 시작을 해야지 시작 아 1대형 아 1대형 왜 1대형이야? 아 시작해 지금 굿바이 어 2대형 아 2대형 아 시작을 해야지 아 시작을 해야지 아 4대형 아니 2순간에 4대형까지 잠깐만 감격해서 수고 타임 이제부터 시작 아 뭐지 에이 아니 난 뭐 해보지도 못해 읽어봐 읽어봐 되게 잘생긴 친구야 근데 진우야 넌 또 나름 만들긴 했구나 아니 손잡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야 또 1대형 내가 졌나? 어 오케이 아 2식을 모르는군요 갈게요 아니 아 왜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더블 더블 스윈 더블 스윈 아 이게 누구 인정? 더블 A로 한거라서 더블 스윈 인정 더블 A에서 더블 A에서 인정 더블 A에서 인정 더블 A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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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잠깐만 3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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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3대1 야 알겠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인데 이건 페어 플레이가 안 되어 있는 거야? 너는 아웃 이건 페어 플레이가 안 되어 있는 거야? 아 4대1 너는 아웃 4대1 와 역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중 잘 가 굿 바이 굿 바이 왜 때묻이야 아니 4대0 어? 정수까지 4대0까지 끌어 정수까지 4대0까지 끌어 어? 어 나 이게 안 닿았어? 서브미스 서브미스 다시 다시 서브미스였어 매트에 안 걸렸어 여기까지 너 졌다고 잘 갈게 야 강력한 우승을 다 야 홍준수 만나기 너무 무섭다 아 달가 저거 하면 AA 두 번까지 가는 거구나 아 그렇지 이게 AA이기 때문에 두 번 튕기는 게 가장 많아 그게 진짜 킹받아 진짜 AA라서 두 번 승리시니 정말 킹받아 서브게임 갈게요 서브게임 네 서브게임 이거 뭐야? 매트 맞기 아 근데 왜 이렇게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흥미진진하냐 그러니까 이거 재밌다 이거 이게 스틸을 써도 그래 아 어떤 스틸이 나오지 너 서브야? 어차피 뭐야 이래요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있어 단지 서브 만으로 단지 서브 만으로 어? 아니 어? 그래 여기까지 올라온다 좋아 야 너무 잘 밟아 여길 수 없어 저 공에 모두가 안 돼 이것은 바로 더블 스텝 더블 스텝 더블 스텝 더블 스텝 안 돼 안 돼 있어 스킬 하나를 더 쓰겠군 3대 1이지 더블 스텝 더블 스텝 더블 스텝 더블 스텝 더블 스텝 가시각색의 스킬로 막아내지 못했다 결승자 나와 손 났어 손 났어? 그래 와 와 결승자 와 진짜네 진짜다 딴 딴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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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정한이가 더 좋아 1대 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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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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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하나도 웃기만 했어. 카메라 맞았어. 카메라 맞아서. 너무 빨라 카메라. 너 써봐. 어, 이거 조슈아 써봐? 우와, 톡을 다 끄지. 이거는 좀 억지였어. 아, 이거 한 번 쓸 수 있는 스킬이거든.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잠깐만. 몇 대 몇이지? 3 대 1이지. 슈아 써봐, 2 대 2. 너 이게 탁구야, 대화야 탁구야. 얘가 써봐야, 얘 슈아 써봐야. 아, 네네. 잠깐만, 근데 지금 몇 대 몇이지? 너무 사기를 쳤어. 지금. 아니 뭐야. 우리가 경기를 보내겠어. 아니 몇 대 몇이고. 1점 얻고, 1점 얻었어. 1점 얻었어. 일단 3 대 3으로 그냥 시작할까? 안 돼, 안 돼. 4 대 3 아니야? 4 대 3, 4 대 3. 4 대 3이제. 4 대 3이제. 7점 내기야, 7점 내기. 갑자기 이렇게 있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 5점 다 다. 와, 작빙이다. 쉬어 써봐, 쉬어 써봐. 쉬어 써봐. 한 번만 더. 아이언맨. 저 녀석, 온몸에 공이 있어. 모든 게 다 공이야. 어디서 나올지 몰라. 여기서 새로운 창작을 해야 돼. 세계 최고의 대장작이가 만든 잘 가채. 어? 잘 가?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니, 이것은 스킬 대사부? 이 스킬은 스킬 대사부. 상대방한테 계속 같은 회성이 보이게 되지. 공방 포기! 공방 포기 스킬! 2점! 2점! 2점 실점! 왜, 왜, 왜 2점이야? 형 아까 이거 못 받았고 공방 포기했는데. 그걸 고로 바꾼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2점인 거지, 스킬인 거지. 야, 너희들 알아서 해. 야, 그럼 우리 좀 가자. 그래서 몇 대 몇이야? 알아서 해, 몰라. 5 대 4, 5 대 4. 아, 내가 5. 아, 오케이. 조슈아 1점으로 스킬? 어? 아니, 저거 승? 아이스 에이지? 아, 설마. 아이스 에이지를 쓴다고 여기서? 공룡으로 확인했어. 아이스 에이지. 오! 공방 포기! 공방 포기 스킬! 아, 반대로 1점씩. 6점씩이면 6 대 5. 마지막 스킬! 최고의 스킬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건 타임 어택? 타임 어택? 저 스킬을 쓴다고? 총소리가 들려. 역시 결승. 시간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저 타임 어택 스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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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 진심으로 축하한다. 하나, 둘, 셋. 오! 오! 야, 잘한다. 아, 이렇게. 야, 근데 우리 쉬는 시간이 엄청 길다. 그러니까. 우리 반의 탁구짱은 지수였어. 어, 진짜. 야, 예상 못한 사람이라서. 딱 끝났네. 10분이었나 봐. 수업 시간이다. 빨리 저자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수업 시간이다. 저는 지수와 짝꿍을 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확실히 지수가. 홍지수? 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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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슈아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저는 슈아. 마지막 라이벌이었던 지수로 저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정한이랑 같은 팀이 되고 싶다는 이유가 저랑 같은 급인 것 같아요. 결승전까지 올라올 수 있는 애들이 얼마 없는데 제가 사람을 잘 받는 거예요. 하기 싫은 친구는 승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킬을 쓸 때마다 탐딱지 않은 눈빛으로 쳐다보던 승관이야. 공정복을 너무 못하는데 공정복 잘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예산 탈락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실월해 주세.. 정답이 될 것 같은데 다음엔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잉 세븐틴 예~~ 우유 아빠라 지금부터 하면 돼. 그냥 이거 쉬는 시간에 하는 거야, 달고나를? 아 그래,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나 끝났어 뭐야? 진짜 잘한다 뭐야? 쟤는 뭐 맨날 저것만 하면 잘해? 정한아, 나 이렇게 됐어 넌 진짜 끝났구나 나 진짜 끝났어 나도 끝났다 나도 끝났어 잠깐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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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목숨 걸고 하다니 진짜 힘들었겠다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 얘기 고잉 고잉